우리말 날아내리 우리말은 자신 있어요. 세종대왕의 후예. 문화고 이휘준입니다. 우리말은 내가 최고. 질 수 없다. 승리는 날 것. 방송고 안주희입니다. 네, 우리말 장원을 뽑는 순우리말 퀴즈. 문화고대 방송고.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. 해걸음. 무슨 뜻일까요? 해걸음. 뭔가 해가 이렇게 막 해를 믿고 거르는 거야.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? 도대체? 해가 싫다. 약간 이런 거 아닌가? 해를 싫어하는. 아니죠. 해걸음은 해를 뭔가 거른다는 느낌으로. 정답! 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때. 맞나요? 안주희 학생 정답입니다. 이게 맞아? 네, 그럼 못 맞힌 이휘준 학생이 해걸음 넣어서 문장 하나 만들어주세요. 해걸음에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어요. 좀 옷을 따뜻하게 입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우리 바다ら 내리 한글자막 by 한효정